헌법 제 6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권을 규정한거죠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먼저 국정감사권부터 보는거에요 항상 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하고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요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감사권하고 조사권은 연혁도 중요해요 시험이 오히려 연혁조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헌헌법 때 도입 유신헌법에서 삭제했어요 유신헌법은 이제 대통령 거의 제왕적 대통령 이렇게 가죠 그래서 유신헌법에서 삭제했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 요게 중요해요 현행헌법에서 부활된거 실시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요 국정조사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비교표를 보시면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헌헌법 및 62년 헌법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과 상이하게 일반적인 국정감사권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는 아까 유신헌법에서 폐지됐다고 그랬죠 72년 유신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제9차 현행헌법에서 부활됐다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 이제 출제를 하는거에요 그래서 국정감사권 연역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권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위해요 아까 국정감사권은 국정 전반이었음에 비해 여기서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연역 중이에요 40 유신헌법에서는 국회법에 규정했었는데 50헌법 80년 헌법에 헌법으로 들어온거죠 국정감사는 48년 제한헌법에서 규정된 후 72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헌법에서 부활됐으며 국정감사는 아까 맞았죠 근데 국정조사는 80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됐다 아 맞죠 근데 국회법에도 있었어요 언제? 그전에 40에는 국회 법률상에 걸렸었다고 근데 권리라기보다는 권한 근데 50헌법에서 헌법상의 권한으로 들어왔다라는거 그 다음에 실시는 국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장조사를 실시하는거에요 그래서 감사 및 조사의 방법과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많이 보죠 그 다음에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거 아닌데 한번 좀 보는거에요 국정감사 및 조사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증인이라든지 안나오고 이러면 권한 자체가 효력 자체가 관찰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동행명령제라는게 있는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동행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만약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동행 거부했는데 만약에 강제 구인할 수 있으면 그건 영장이잖아요 영장은 법관이 발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 구인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걸 강제하려면 어떻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해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발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하고 13조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까 여기서는 동행을 거부하는 거고 여기서는 출석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선 증인 또는 감정이니 허위의 진술을 감정할 때는 위증 등의 죄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본행위 또는 위원회는 아까 국회 모욕죄는 뭐에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동행을 거부했을 때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죠? 국회 모욕죄라든지 불출석 그 다음에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고발하여야 하는 거에요 이렇게 실효성 확보 수단을 이제 자체 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연역하고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비교하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에서 사안은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한해서 그 다음에 시기는 아까 정기적이라고 했죠?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 국회 집회 30일 이내로 정해서 이전에 근데 국정조사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정기적으로 대신에 아까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기간은 이제 국정조사의 경우에 이제 불특정한 거죠 그 다음에 주체는 아까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개 여부는 둘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뭐 국정감사는 공개하는데 국정조사는 비공개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문제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다 틀린 거에요 그래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나 국정조사는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출제되는 문제 형태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연역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국회법 관련된 거는 그 법조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강의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살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이제 부서법률 실어드렸으니까 교재 날개에 기출된 문제들 위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뭐가 어디를 틀리게 처리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하고 국회법 그러니까 이런 법률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이상 헌법 61조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